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댓글창을 보다가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의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표적인 성장주력 얘기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네이버가 좀 빠르게 조정을 보이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성장주가 더 계속해서 오를까? 아니면은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치고 올라오는 이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 오늘은 또 약간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장주 얘기하려면 테슬라 얘기해야죠. 천슬라까지 얘기해서 천달러 이상 올라가고 1,500달러 이상 가고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중구난방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목표가가 올라간 그런 상황도 있고요. 뭐 지금 펀더멘탈 따져서는 거의 뭐 200, 300달러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성장주의 선행지표라고 저는 보고 여러분 어떠세요? 테슬라, 테슬라가 일단 움직여야지 성장주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활기차게 나오는 것은 최근 시장의 흐름이죠. 좀 보도록 하면요. 목표가 논쟁이 굉장해요. 그리고 그 목표가의 흐름은 주가의 변동성 만큼이나 괴리가 큽니다. 일단 여기는 소위 말해서 테슬라가 아 이거 거품이야 라고 보는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증권사들이나 지금 투자사만 지금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은 모건스텐니죠. 아담, 이걸 어떻게 읽어야죠? 이분이 740달러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연초보다는 목표가를 상향한 그런 부분인데 74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목표가가 상향이 되긴 했는데 이게 제일 낮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봤더니 뭐 JP모건이라든가 바칼레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보니까 295달러도 나오고 있습니다. 300달러 미만이다. 근데 지금 JP모건 쪽에서 보면 295달러는 순수하게 테슬라의 펀더멘탈 가치를 봤을 때만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목표가도 나올 수 있지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사실은 가장 최근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반응을 했던 건 이거죠. 지금 한 투자사에서 목표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2322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리포트가 나왔던 때가 7월 13일이었고요. 테슬라의 목표가도, 테슬라의 주가도 2020년 7월 13일에 가장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트위터에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리포트가요. 그러고 나더니 앨런 머스크도 역시 와우 이러면서 2300달러 이상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시장에서도 오히려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목표가를 상향하는 증권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고점을 찍었다가 쭉 내렸어요.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성이 심장 떨릴 정도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점 날이 갈수록 최근 오늘까지 보니까 그 변동성은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고점 빨갛게 지금 표시를 한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중의 변동성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대표격인 테슬라가 오를 때도 심장 떨리고 내릴 때도 심장 떨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아마 미국에서도 좀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나왔던 얘기가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변동성이 크며 위로와 아래로 많이 흔들릴 때 오히려 크게 상승폭을 잡아갔던 종목이 있죠. 첫 번째가 모더나. 모더나의 백신 개발과 관련 기대감은 사실 모더나 측에서 3월인가요? 그때 언제였죠? 이미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를 일단 과학자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확인을 해 준 거죠. 전원 효과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 잡지나 의학 잡지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앞으로의 갈 길은 말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코로나 백신 랠리라고 할 정도로 이 변동성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네카 쪽에서 나온 부분 역시 영국에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임상시업 곧 돌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백신 개발에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의 흔들림은 있지만 지수 시장을 보는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좀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 다시 한번 불어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유동성 변화가 해서 이건 뭐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시면요. 경기 민감주 중심 소위 말해서 산업재 섹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구경제, 굴뚝산업이 모아져 있는 게 다우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기술주 중심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요. 볼 것도 없습니다. 장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기술주 중심에 나스닥 이만큼 올랐습니다. 뭐 다우는 별로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좀 짧게 볼게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5일간의 변화로 보면 7월 들어서는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다우의 산업지수가 조금 더 더 상대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우존스 공업지수는요. 구경제, 굴뚝주 중심의 구성 종목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성장주 쪽의 종목들은 좀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게 그대로 우리 증시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단순하게 순환매인가? 라고 보기에는 이번에는 조금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아요. 또한 실물지표, 경제지표의 어떤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닥터 쿠퍼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구리 가격 보겠습니다. 쭉 올랐습니다. 이거 경기 좋아지는 건가? 고민이 됩니다. 이거 경기민감주? 지금 이거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또 하나 봤더니 글로벌 실물교육을 보여주는 BDI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용선료였습니다. 용선료, VLCC를 중심으로 해서 유조선이 올랐던 건 뭐냐면 저장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찾기 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역의 실물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BDI가 올라야 되는데 6월 더 쭉 올랐습니다.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많이 뭐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봤더니 6월에 수출입, 중국의 동향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중국의 GDP 성장률도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거 경기에 대한 정상화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 이렇게 나타나면서 보는 게 신흥국과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의 지금 외국인 안 들어오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7월 들어서 3월에 쭉 빠져나갔던 부분이 이머징 마켓과 한국 증시 모두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정상화 과정, 경기 정상화를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경기 정말 좋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MSCI 이머징 마켓과 나스닥 100의 12열 선행 PER 지수를 보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주와 언택트주만을 가지고 이것을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소위 말해서 큰 돈 굴리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 선진국을 본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 증시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경기 때문이지 경기 정상화를 보고 지금 이머징 쪽으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현재 증권가의 시각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유는 이겁니다. 성장주와 언택트주로 나홀로로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명분은 좀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된다면 이쪽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의 매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HTS를 보고 영웅문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바이오와 성장주의 접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요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많이 샀고요. IT 쪽 많이 샀고요. 확실히 포스코라던가 KB금융이라던가 실적 좋을 거라고 보는 CJ제일재당에 대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개인도 외국인도 같이 보고 있는 게 반도체라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요것을 살펴보면은 경기에 대한 외국인들이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 실적은 좋은데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아직 지금 덜 오러운 석터가 지금 한국 쪽에서 어느 쪽이 있을까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으로 한국 증시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경기라기보다는 실적은 좋은데 못 오른 종목을 찾을 때 아마 이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을 보는 것은 바로 TSMC가 신고가 치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TSMC는요.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비매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이겨낼 정도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이 기업의 시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매력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질 못하나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동행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은 현재 삼성전자, TSMC는 파란 선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뭐 시간차를 두고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아시아 증시에서 이어진다면 TSMC에 이어서 일단은 삼성전자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살펴보더라도 일단 외국인들은 아시아 증시나 신흥국 증시에 들어올 어떤 여건들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돈을 좀 들여보내고 싶었는데 그거는 경기에 대한 정상화 여기는 좀 멀었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았는데 오르지 못한 종목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중심은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월가에서도 여전히 성장주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많은 논쟁과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장이 떨릴 정도로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지금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해서요. 전기차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의 산업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율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 사용도 많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규제를 풀어내고 있고 법적화해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이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의를 운송수단화하는 그런 공식적으로 운송수단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은 이쪽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흐름을 증권가에서는 5월 장세와 비슷하다.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당시 5월 장세에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의 경기 민감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성장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회복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5월 장세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오르긴 하지만 이건 순환매적 성격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봤고요. 그 흐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여전히 성장주가 시장의 중심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성장주가 지금 주도주에 이탈이 됐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는 아직은 이탈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전략은 이렇게 세워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월 장세에 대해 얘기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더 비겁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와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함께 보는 전략입니다. 성장주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이 종목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빠르게 순환매할 가능성도 지금은 5월 장세와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두 섹터를 모두 다 보는 전략으로 다만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투자 성향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5월과 같이 7월 장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도 보고 경기 민감주도 보자. 그중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오거나 조금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서 7월 장세는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코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달러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